뭐라고? 암 주요치료비 가입하신 분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저 보험왕기 오랜만에 차 안에서 일단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. 자 요즘에 암 주요치료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례형과 정액형으로 일단은 가입이 되곤 합니다. 자 그전에 비례형 같은 경우는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암 진단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 모아서 일단은 천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최대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례형 그리고 내가 암수술, 항암방사선,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를 해도 정액형으로 1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5년간 2천만원씩 최대 받을 수 있는 정액형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. 거의 대부분 90% 이상은 암 주요치료비 특히 비례형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솔직히 산정층 내 진단을 받고 95%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5% 솔직히 암수술이든 방사선치료든 병원비 자체가 5%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00만원, 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하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. 바로 중입자, 양성자 방사선치료 혹은 표적치료 이런 여러가지 고가의 암치료 했을 때 5천만원, 7천만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특히 요즘에는 입원, 음 통원을 해가지고 거의 몇백만원 이상 특히 500만원, 700만원, 10회, 12회로 많은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시 20만원, 25만원밖에 일단은 보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암 주요치료비 비례형으로 많이 가입하는데요. 그전에는 천만원짜리 가입을 해서 최소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천만원부터 1억까지 5년밖에 보장을 못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일단 몇 달 뒤에 K 손보사에서 암 주요치료비, 정액형은 10년, 비례형은 5년으로 특히 항호르몬, 항암호르몬까지 국내 최초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K사 암 주요치료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2024년 7월 1일 날 H 생명에서 암 주요치료비 비례형이 5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최대 1억까지 그것도 5년이 아닌 10년까지 아주 저렴하게 중복가의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암 주요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. 웬일이야. 자, 저 보호망이 서두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N사 생명에서, N사 생명에서 7월 8일 날, 7월 8일 날 암 주요치료비 비례형이 3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. 왜 근데 이렇게 난리 부를 수 있느냐고요?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. 기존에는 암, 수술, 항암, 방사선,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95%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산정특례로, 그래서 병원비가 솔직히 암 수술이나 간단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혹은 천만원 이하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5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H생명 같은 경우는 그 이상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는 솔직히 보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낮다는 거죠. 자, N사 생명 같은 경우는 새롭게 7월 8일부터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요.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니고 암 주요 의료비, 암 주요 의료비로 새로 탄생을 하였습니다. 기존에는 암, 수술, 항암, 방사선, 혹은 항암,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밖에 보장을 못 받았는데요. 이번에 새로 출시된 N사 생명의 암 주요 의료비는 기존에 암, 수술, 항암, 방사선, 약물치료 이 기존에 세 개 다 보장을 하고요. 그 외에 비급여,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칡대나 병원비, 입원비까지 이 모두 다 직접적으로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그 의료비 전액에 병원비 영수증을 모으면 딱 10년간 보장을 봐 수가 있다는 거죠.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300만원 보장을 봐 수가 있고요. 500에서 700이면 500만원, 최대 1억까지. 기존에는 5년간만 됐지만 지금은 10년까지 보장을 봐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. 거기다가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 N사 생명, 저 보험왕이 7월 8일 출시가 돼서 지금 불티나게 연락이 오는데요. N사 생명, 가장 큰 장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보험왕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첫 번째 빠밤,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계약 자체에 암 주요 의료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계 조건, 의무 조건, 그리고 사망보험금 없이 암 주요 의료비 딱 하나만 넣어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 두 번째는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기존에 가입이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든 간에 중복 가입 또한 중복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네 번째로는 이 암 주요 의료비는 기존의 암 수술, 방사선, 약물치료 이 세 개 외에도 비의벼, 그리고 입원비, 그리고 그 외에 식대, 그리고 암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료비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일단 최대 1억까지 그것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초로 300만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타사 천만원부터 그래서 천만원까지 나올 확률 매우 높지가 않기 때문에 300만원부터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소소하게 보험금을 받자. 자 마지막으로는요 최초의 암, 원발암, 그리고 재진단, 그리고 전의암, 그리고 잔존암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암에 걸리고 10년간 치료를 하겠어? 치료를 받겠어?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. 암 진단받고 전의든 재발이든 원발이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최초의 원발암 후 진단을 받아도 나중에 유방암이든 전립수암이든 대장암이든 폐암이든 전의가 되면 진단받는 날로부터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는 비갱신형, 갱신형 모두 다 있지만 20년나 100세만개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유병자 간편 보험은 335나 35호가 아닌 325호 보험으로 2년 이내 입원수술만 아니면 프리패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정액형 같은 경우는 이 N사 생명이 없어요. 암 주요 의료비 비료형만 3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정액형은 없는 대신에 암 진단받으며 생활자금으로 1년간 12회 100만원이 12번 나오는 정액형 그리고 우리 소외감 혹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의 20%인 20만원으로 1년간 12회 최대 2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면서 기존에 암 주요 출입이 있는 사람들은 중복 가입 그리고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은 미친 암 주요 의료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 보호망 이제는 아침마다 다시 녹화 방송 그래서 꿀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꼬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 보호망 미친 암 주요 치료비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자, 언제든지 상담과 가입, 사후 보상 관리는 보호망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. 자,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기존에 암 주요 치료비 가입한 사람들 죄송해요 다시 리모델링 하세요 N사 암 주요 의료비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